스메시 치잖아. 스메시는 이렇게 치고 클리어 치잖아. 클리어 치잖아. 클리어 치잖아. 클리어 치는 어떻게 해? 이렇게 열어면서 앞을 돌지 말고 이렇게 봐. 여기서 뒤로 가면 이렇게 중앙에 들어가야 돼. 클리어 치는 어떻게 해? 또 원래대로 준비하면 돼. 클리어 쳤을 때에 원래 이렇게 동작이 가시죠. 무슨 말 아세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클리어 쳤을 때 대단히 옆으로 벌어져야 돼. 클리어 치니까 클리어 치잖아. 클리어 치잖아. 클리어 치잖아. 클리어 치잖아.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클리어 치잖아. 그런 사람은 스메시가 돼. 그냥 중앙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다시 인상돼서 다시 해봐.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시 클리어 치잖아. 클리어 치면. 바로 같이 힘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 앞을 옆으로 가면. 들어왔다가 다시. 다시 왜. 이렇게 하면. 들어왔다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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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떻게 해. 저쪽으로 봐야지. 그렇지. 자세히 낮추고 그렇게 되는거야. 지금은 우리가 수업을 했다면 계속 공격했을때. 공격했을때는 중앙이 계속 들어오는거고. 수비하는때는 어떻게 치고나서 앞뒤로 움직여. 원래 뒤로 빠진 배드린들이 들어오는것이 있는데 뒤로 빠진거에요. 그렇게 좀 더 많이 들어왔어요. 항상 든든하게 들어왔어요. 항상 오른발이 약간 안되어있어요. 그렇지. 그 장면은 탁오면 다시. 앞부터 다시 하는거야.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되는게 수준이잖아. 무조건 아니. 무조건 아니. 무조건 아니. 앞뒤로 다시 트는거야. 그렇지. 그러면 안되게. 아니. 너도 끊으면 안되게. 강렬하게. 치고. 준비. 다시. 치고. 준비. 자아까도 딱 트여야돼. 그 하나하나 동작이. 트어지면. 다 떨어져요. 강렬하게 딱. 그래야지 깔끔하게. 따끈하게. 그래야지. 박자가 딱딱딱 맞아지는데. 그렇게 트어져 버리면. 박자가 한 번은 트어지면 안잡고. 자. 발이 안쪽으로. 자. 그리고 백스텝 밟아와라니까. 하나. 준비. 하나. 그리고 더 트어지면. 하나. 분량이다. 하나. 그리고 백스텝 밟아와라. 백스텝. 하나. 미스. 다시.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원래 수비선 준비했다가 뒤로 오면 뒤로 팔죠. 한 번 치고 나서 이렇게 딱 준비해. 한 번 들어오잖아요. 준비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준비해. 바로 준비해. 근데 여기서 볼 때 백스텝 밟아왔는데. 왼발이 일단. 하나. 하나 한 다음에. 원래 이렇게 했으면. 원래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회사한테서. 이 발이 탕 이렇게 나와요. 탕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탕 했을 경우에는. 이 발만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죠. 찢고 나가는. 그 발만 어떻게 했잖아. 그렇지. 찢고 나가는. 그 발만 어떻게 나가. 말도 안되지. 그게 말도 안되는데. 지금 어떻게 발만 치고 나가요.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아. 그럴 수 없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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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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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